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꿈의 몽에서 광어를 본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꿈꾸는 사람의 현재 삶의 상황, 감정상태, 그리고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광어와 관련된 꿈은 물고기의 속성, 특히 바다와 연관된 이미지에서 파생된 의미를 지닙니다. 광어는 물고기 중에서도 특이한 특징을 가진 생물입니다. 광어는 몸의 한쪽 면이 평평하고 다른 면은 두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어는 바다나 큰 호수에서 살며 사람들에 의해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광어는 꿈에서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광어의 몸은 평평하고 일종의 비대칭적인 형태를 가집니다. 이는 꿈에서 양면성이나 이중적인 성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광어가 등장했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감정상태가 두 가지 상반된 면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겉으로는 강하거나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안이나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을 때 광어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에게 숨겨진 감정이나 생각을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광어는 환경에 따라 색깔과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물고기입니다. 이는 변화와 적응을 상징합니다. 광어가 등장하는 꿈은 현재 당신이 변화의 시점에 있으며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적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어는 물고기 중에서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여겨지며 식용으로 많이 소비됩니다. 광어가 꿈에 등장했다면 이는 경제적 번영이나 물질적 풍요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광어를 잡거나 요리하거나 먹는 꿈은 좋은 경제적 기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거나 갑작스런 재정적 안정이 찾아올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광어를 잡는 꿈은 대개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끝에 원하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 꿈은 당신이 지금까지 쏟은 노력과 시간이 결실을 맺을 시점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직장이나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광어를 먹는 꿈은 일반적으로 번영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먹는 것은 일종의 수용이나 즐김을 나타내며 광어는 식용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꿈에서 광어를 먹는 장면은 재정적 또는 감정적으로 풍요로워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광어가 매우 맛있거나 특별하게 느껴졌다면 이는 당신이 곧 큰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암시일 수 있습니다. 광어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는 꿈은 큰 변화나 자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감정의 흐름과 관련이 있으며 물고기, 특히 광어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면은 감정적으로 더 개방적이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안정되거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죽은 광어를 보는 꿈은 변화의 끝이나 불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광어가 죽어 있는 장면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관계에서 끝을 맞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의 삶에서 정체성의 혼란이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광어가 회복되는 장면이라면 이는 극복과 재생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광어를 팔거나 거래하는 꿈은 경제적 기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무언가를 판매하여 재정적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의 거래는 단순한 물리적 거래를 넘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능력을 더 잘 활용하거나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살해 1광어를 잡은 꿈 30대 초반의 직장인 김씨는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가 처음 시도하는 분야였고 매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에서 광어를 잡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커다란 광어를 한 번에 낚아채며 기뻐했으며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주에 김씨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고 상사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자신이 이룬 성과의 예고라고 해석했습니다. 살해 2광어를 먹은 꿈 40대 후반의 주부 이씨는 꿈에서 맛있게 조리된 광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광어는 신선하고 맛있었으며 그녀는 이를 매우 즐겼습니다. 꿈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 장면은 그녀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씨는 그 이후 가정 내에서 더 평온하고 안정된 시간을 보내며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3주군 광어를 본 꿈 20대 후반의 대학생 박씨는 꿈에서 광어가 죽어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광어를 보고 매우 우울해졌고 그 꿈은 그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제로 박씨는 그 시점에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겪고 있던 불안과 스트레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박씨는 시험을 치르고 나서 마음을 추스르고 이후에는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어회를 먹는 꿈 오랫동안 간절히 소원하던 일이 성취될 것을 의미합니다. 광어가 물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꿈 횡재수가 있어 돈이 생기거나 즐거운 모임과 파티에 참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광어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꿈 돈, 재물, 먹거리, 횡재, 저금리 대출 승인 등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될 징조입니다. 광어가 어선 위로 튀어오르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어려움에서 구해주게 될 징조입니다. 광어가 큰 그릇에 담겨 있는 꿈 집안의 돈, 재물, 먹거리 등이 풍족해질 길몽입니다. 광어때가 맑은 물속에서 놀고 있는 꿈 재물이나 이권이 생겨 큰 이익을 보거나 사업이 날로 번창할 징조입니다. 광어를 사는 꿈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될 징조입니다. 광어잡는 꿈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매상이 오르게 되며 학생은 용돈을 얻게 되며 일반인이라면 뜻밖의 목돈이 들어오게 될 징조입니다. 광어회를 먹는 꿈 순탄한 애정, 소원, 성취, 만족스러운 출산 등을 암시하는 길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광어를 받는 꿈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손님이 찾아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광어를 주는 꿈 전망 있는 사업에 투자하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징조입니다. 다 잡은 광어를 놓치는 꿈 뜻밖의 지출이 생기거나 손해를 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맑은 물 속에 광어대가 놀고 있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생겨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물 위에 죽은 광어가 떠 있는 꿈 천재 지변이나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 광어를 고르는 꿈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한 심사나 평가를 맡게 될 징조입니다. 시장에서 광어를 사는 꿈 자신이 추진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잡았던 광어를 놓아주는 꿈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좋은 일만 가득할 길몽입니다. 잡았던 광어를 놓쳐버리는 꿈 쌓였던 재물이 서서히 감소하게 될 징조입니다. 잡았던 광어를 다시 바다로 방생하는 꿈 좋은 일이 생기고 계획한 일이 뜻대로 진행될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광어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꿈 천재 지변을 겪거나 전염병에 걸릴 징조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큰 광어 잡는 꿈 지지부진하던 일들이 해결되고 많은 돈과 재물을 모으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큰 대야에 광어가 담겨 있는 꿈 돈이나 먹거리가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주진하